누가 가려 Ur- 아고 니넘 패배? 설마 한명이라도 죽으면 안되는 거야? 얘한테 저희가 달아줄 때가 됐지 다! MP 회복제! 우리에게 뱀퍼만 있으면 돼! 음? 방어 시스템? 모든 방에 있는 기관이 찰리 아저씨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없고 첫번째가 하나 있네요 설마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저기서 발을 떼면 다시 다치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사실상 한마리씩 한마리씩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뭐 상관없이 할 일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천천히 갑시다 미스가 났다고? 어? 잠깐만 저런 불... 저런 불길한 왜 짓을 한단 말이야? 버티는 거야 그래 물약 많이 사놨으니까 당연히 아닌데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되는 거 같은 분위기인데 괜찮아 뱀퍼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아 뱀퍼가 없었으면 애들 골고루 다 키아놨어야 되겠네 뱀퍼가 없었으면 짠 방어 짠 방 방을 해도 저런 불길치타는데 중댄 궁극화 좌폭을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얘네 일단 피가 많으니까 피 빨로 어떻게든 버텨냈어요 당할 수만 없지 자 이번 두번째분 누가 치켜보실까 레벨 낮은 아들을 놔두고 다니는게 제일 나아갈 것 같긴 한데 반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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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문 닫았고 명중류의 절에가 대기하겠니? 휴식 휴식 올라가 몬도에 문이 저리 많아 오오 휴식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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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에 문이 저리 많아 저 사명제들을 저렇게 써야겠다 아군 패배하는게 제일 거슬리긴 한데 아군 패배라는게 제일 거슬리긴 한데 아군 패배라는게 제일 거슬리긴 한데 한텀만 버티면 된다 한텀만 버티면 된다 입구도 멀기도 해라 저 빨간색 위로 올라가면 안되네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전기레인지 전기레인지 같긴 한데 방어 방어까지는 버틸 수 있구나 덤덮 뱀프 이쪽도 뭔가 올 것 같은데 문을 열었구요 뜨겁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우리에겐 할리가 있어 저는 할리가 저렇게까지 강해질 줄 몰랐기 때문에 너무 살벌해졌어 할리가 반격이다 이그사 얘들아 와서 근접공격으로 때리면 안되니 그래 그래 나도 경험치 좀 올리고 가지 미스는 좀 아니지 않냐 겁도 없이 왔어 이거는 마셔야 될 타이밍 얘는 왜 아무도 안오는거야 또 지키고 했어야겠지 이건 뭐 볼 것도 없네 일단 알아서 터져주겠네요 할리니까 얘들 뒤에서 너그씩 기다려주면 돼 정신 못차리고 일단 방어 도끼 들고 다니는 축제에 근접공격이 왜 저리 쓰레기야 야야야 왜 얘만 때리냐 너희들 제가 목적이냐 너희들 쟤가 목적이냐 그럼 얘기를 하지 놀아주는 거야 놀아주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피가 잘 없어서 때리는 것 같긴 한데 분위기를 보니 위에 근데 뱀프가 있거든 무슨 아니 딱 도끼 들고 다니면 근접인데 근접이 근접값을 못해 무슨 두 분 자 잉홍잉홍님 어서오세요 뒤로 빠지고 일단 일단 얘는 앞으로 나가겠어 가단계를 멈출 순 없어 이거라도 때려서 경험치를 얻어야지 열심히 때려주렴 이거라도 때리라니까 못 때리라 이거라도 때리라니까 못 때리라 이거라도 때리라니까 못 때리라 가리가 나오잖아 자 얘네부터 부수고 부수고 부숴야 되면 부숍시다 얘가 목적이다 얘가 목적이다 애들이 근접으로 공격을 주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뒷쪽도 뒷쪽으로 연결해야겠군 가까이 붙으면 공격 못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번엔 방어 아니구나 아니구나 제로는 지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공격 범위가 애매하다고 보니까 공격 범위가 애매하다고 보니까 일단 2번 텀만 넘기고 얘도 뒤로 빠지고 공격 범위가 애매하다고 급하면 가겠지 디아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주려나 적극 범위가 애매하다고 갈리라 공격 범위가 애매하다고 공격 범위가 애매하다고 한입 안 믿고 가자 ups 으어어어어 어 뒤로 가는군요 쟤들이 바로 저리 얻어봤는구만 쉽게 죽지 않아 자 이번엔 어디를 또 밟아야 되니 아 첫번째 그래도 좀 힘이 있는 알라뚜걸 꾸렸나 자 할리야 캐리해줘 플라스가 다르다는걸 보여줘 저쪽 레벨좀 하라그래 레벨 레벨 좀 하라그래 레벨 가나가겠어? 그렇지 자 루루피니 어서오세요 저기로 간다 왔어 와라 캐리가 먼저 보여주지 어라 너희들 너무 가까이 붙었다 그렇지 너무 가까이 붙으면 활을 못 쏘잖아 나를 빨리 물약부터 먹자 막발에 물약을 많이 사놓긴 잘했네 막발에 물약을 많이 사놓긴 잘했네 제가 제일 잡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이쪽 동네도 분위기 안 좋고 슬...오겠는데? 한 번 더 휴식 주고 자 사기공격 한 번 더 반격 시스터클럽 시스터클럽? 이게 쏘지니? 애들 다 멀리 있지 않았니? 오! 엄청 세! 잡았어 시스터는 강했어 얘는 그냥 한방이지 한 번 더 쓸 수 있어? 오호 시토가 강해졌어 여기는 뭐 그냥 끝났지 뭐 자 이제 할 일은 다 했고 야 니들...우외로... 좌폭 안하네? 얘 때린 데미지만큼 랩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게임이 자자자자 안되면 재부팅... 아니 그거 하면 되니까 별로 같더라 이거 썩을 놈아 야...좌폭 저게 진짜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팍팍 드니까 해석의 문제긴 하지만 해석의 문제긴 하지만 해석의 문제긴 하지만 앰피를 쓰는구나 아까 그 시스터클론이라는게 회복을 좀 시켜주긴 해야겠죠 차례정도야 뭐 500만 있으면 안쪽으로 버티겠지 얘들 지금 둘로 싸우고 있어가지고 저걸 언제 펴보이냐 저걸 언제 펴보이냐 쟤가 문젠데 쟤가 문젠데 회복하고 걔는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얻었어 이번엔 얘를 버려야겠지 이번엔 얘를 버려야겠지 raze 반 피긴 한데 애매하군요 한 마른 후쿵놀에 놀려 놔둬야지 너 너무 심심하니까 피가 4천이야 혼자 나머지한테 2700인데 혼자 4천이야 방어 방어 하고 회복회복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숫자는 줄이고 싶었는데 결국 저 위에 아무도 안오는거야? 여기서 하면 되겠지? 특수마법 뱀프 와 시스터가 진짜 강하게 강하네 자 한 번만 더 휴식 자 한번 살짝 때려볼까? 진짜 진짜 죽는구만 쟤는 왜 계속 지속적으로 자는거지? 아 아까 이제 차는건가? 자 방어 방격을 한다 해도 쓸 수 있는게 별로 없었네 오 레벨은 잘 오르겠군 야 앞에 온나 야 여기서 이동할수도 없는데 일단 뱀프 뱀프 버텨주고 아 저 또 누가 버텨줘야겠지 아 나가줘야지 일단 mp회복 방어 방격 와 한마리도 사전거래 안들어와? 자 칼스 0802 어서오세요 저 또 저까지 안오겠지? 쟤 보내고 응원가야겠다 일단은 일단은 얘들아 오기만 해라 캐리러 가자 원딜이 짱이야 결론으로 원딜이야 결론으로 원딜이야 이럴거 같더라 지금 범위가 나오는건 없고 어 쟤 그건 나오는데 일단 얘를 갖다 부르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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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잖아 아이 저게 애매해졌네 잘 잡긴 잡아야되는데 여긴 끝났고 지극시간 공격 전부다 차려차려 밟아야되는 그런게 있음 진짜 응 어이구 엠 채워야돼 둘 다 좋아 힘들어 지금 레벨이 좀만 더 높았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쉽네요 뱀프 내가 그래도 한 마리 남았으니까 땡기를 켠도 타뇨 아 이 타뇨 보고 말씀하시는군 조금만 더 있자 안전하게 가야돼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거지 아직까진 마법상황이고 가야돼 아 아 아 아 괜히 반격해봐요 뭐 쓸 수 있는것도 없을텐데 아 너도 마법 밖에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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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a 아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양인데 가볍게 당겨줍시다 에이 미스라고? 저런 날벼락이 얘도 썼나? 썼구나 반격 마크 떠봐야 뭐 반격 하지도 못하는데 다시 다시 사운드 무식하고 아 빨간색 그렇지 문사부터 하고 잘 버티는데? 얘는 또 피가 왜이래 어? 가드 안올려? 무슨 배짱이야 저거 반격 나도 랩업 좀 하자 오 잡았어 저 귀찮게 하는 놈을 잡아버렸어 그냥 100%정도 나가겠지? 와 쟤 바보 멍망이다 진짜 반격 50%짜린데? 그렇지 오케이 자 이 문은 이가 열어라 10%정도 10%정도 4%정도 5%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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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도 이제 뭐 두 마리 남았으니 아까도 훨씬 수월하겠군요 아우 진짜 맵 진짜 오우 테레를 저기로 보내야 되는건 아니지? 반격 해보자 얘들 잡아버리면 속이 시원하긴 하겠구만 에드 50% 턴이 벌써 저래 자 미어라 한번 가자 나이도가 있다고 느껴지기 보다 그냥 나이도가 있다고 느껴지기 보다는 그냥 으 귀찮아 해복이 얼마나 차지? 회복비까지 다닐라는데? 자 그랜 라간니 한번 써보세요 그냥 방금만 해도 피가 바로바로 다 차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 정도 잡아줘야지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죠 그 뒤로 막힌 적 없어요 지금 그냥 거기가 나이도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오케이 저 있구나 이런 거 맞아줘야지 너 안 죽었어 저 소글로 안 죽었어 아 저 천짜리도 하나 있어? 회복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 마리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놔둘고 있는 애한테는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불쌍하게 와 마법이 엄청 세네 얘가 그냥 잡퍽 안하니? 잡퍽하는 건 아니었고 피가 얼마 안 남았어 피가 얼마 안 남았어 야 여기서 누가 남지? 1200 남았는데 이거 피? 얘를 뭐 잡퍽 받아도 뭐 피토이 너무 커서 무서울 게 있냐? 자기 혼자 다른 애들보다 레벨이 한 20 높은데 뭐 자폭 가겠지? 그렇지 방으로 막아주고 자폭 가겠지? 진짜 맵 봐라 진짜 맵 봐라 어우 그 놈의 비밀 보는지 보니 사람 귀찮게 만드는구만 사람 귀찮게 만드는구만 가드만 올리고 있으면 어떻게든 버티스만큼 레벨이 올라갔고 다른 것보다 차량이 더 많아졌으니 저 놈들이 문제인데 저 놈들이 문제인데 애들이 지금 자폭에 왠만해서는 반응도 안 하긴 한데 그렇지 차는 게 더 많아 이 부터는 로미 도착 잊은 어 자폭 명 으 어 으 리얼 리가 가자 자 턴 버텨주고 버텨주고 반격이 왜 안뜰까? 버텨 오 자폭 알아서 저래주면 내가 고맙지 아 나한테 피 차는거 밖에 안돼 그거는 자 저 막타치로 갑시다 자폭하려고 데뷔하고 있네 자폭하니까 거의 다 온거같아 자폭하니까 얼마나 모아야되는거야? 기 엠이 그리 없나? 음 오른쪽이 있고 자폭하니까 방어 밖은 안뜨고 마법 못쓸정도 M이야 지금? 512잖아 사전거래무제인가 본데? 야 너 덤벼 오 역시 남면은 강했다 자폭하니까 얘는 마법이 세니까 자폭하니까 이번엔 얘다 왜 또 붙어 짜증나게 짜증나게 얘는 뭐 이제 마무리 됐고 쟤 뒤에 무기를 쓸 수 있어 쟤는 바로 그거 하는구만 쟤는 바로 그거 하는구만 바로 뱀프 걸고 이제 할아버지 차례 자폭하니까 최고의 위치는 우리 호프 우리 에이스 할리아 가야죠 할리아 남의 거 뺏어먹지 마라 너 경치 많이 먹었잖니 갑시다 반격 어 뭐 부셨어? 아 얘 마법이 예쁜데 얘를 일단 마법 모았다가 써야되겠다 아 200 남았고 800 남았고 둘 다 뭘 해도 자폭하겠지 딱 자폭각인데 저런 자폭각으로 피가 오히려 차고있지 자폭각으로 피가 오히려 차고있지 자폭각으로 피가 오히려 차고있지 이게 마법이다 그대로 통째로 받아줄 생각인가 봐요 자폭각으로 와아 몸이 랩업하는거 처음 봤어 야 진짜 몸도 랩업을 하긴 하는구나 로봇경비 랩업했어 열심히 때리더니 로봇경비 랩업 랩업 또 했어 저거? 저거 놔뒀다가 아 큰일 나는거 아니야?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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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이거 에이 로봇경비 랩업 에이 로봇경비 랩업 루완나 눈이 가장 위험한데? 루완나 눈이 가장 위험한데? 여기 반격해도 되지 여기 반격해도 되지 공격력이 안나와 공격력이 안나와 3마리씩인구나 쟤도 위험한 아들인데 지금 여긴가? 혹시나 있는데 도우면 안되는구만 도우면 안나와 저기가 아닌가? HP가 없어 HP를 먹어야 되겠어요 초반에 깔아둘 애들이 오히려 더 힘들 줄이야 이쪽은 안왔고 이쪽까지 왔는데 방대를 해줘야지 그러면 하.. 마법뿐이라서 겁쟁이구만 진짜 저게 전멸인가? 반격이 되긴 하니? 반격이 되긴 하니? 아 50% 안나갔어 100% 100% 안돼요 때릴 수만 있으면 좋은데? 오케이 근접공격은 나왔고 공격 범위가 안나올거 같은데 공격 범위가 안나올거 같은데 결국 이쪽이 아니었어 결론은 다 두둑에 패야되는거 같은데? 알겠어 알겠어 답이 나왔으면 되찌 설마 되돌아가야되는거야 설마 되돌아가야되는거야 그러면? 이 아이씨 걱정은 안된다마는 좌포까지는 안들어왔고 아 100%까지도 안되고 아 100%까지도 안되고 자 이건 200%도 되고 뭐야 터진게 아니야? 일단 방어 아 로보트들 아 로보트들 경비 로봇이 레봄하고있어 자폭할거 같더라 자폭하겠죠? 자폭하겠죠? 아 니도 랩업좀 해라 아 최강좌를 보내는게 오히려 독이 되다니 최강좌를 보내는게 오히려 독이 되다니 이 정도는 보낼 수 있을거 같은데 아 50%이네 엠 더 모으고 아 찰리아저씨도 못 보내고 있음이 딸아들 얼마나 힘들겠니? 저 자폭가기네 얘네라 버티자 쟤는 자폭이고 얘네라 버티자 쟤는 자폭이고 얜 반격하자 어우 반격하려고 했는데 거리가 안나와 자폭할거 같은데?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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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거 같지는 않으니까요 아 목적이 그건 아니었던거 같은데 야 적전밀의 목적이야 진짜? 야 도전하는거 아니야? 한 번만 더 휴식하고 얘는 자 반격 이제는 널 보낼 때일 때가 왔다 와 마법 크리가 엄청난데 얘가 그냥 반격할 수 있어? 마법 일단 나갔고 자폭 안하기 그냥 기다려라 아 100... 1007? 와 뭐 앱을 더럽게 만들어놨어 진짜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구만 아 그냥 가요 공격범위 안나오는게 제일 힘드네 자 천세유식 쟤들 레벨 올라오면 또 큰일인데 얘를 어떻게든 가능할지도 얘를 어떻게든 가능할지도 그래도 온거리니까 웃는 애가 어떻게든 해보자 그래 얘를 좀 버티고 방어 방어 100% 까지 나왔어 자폭만 유도하면 어떻게든 답이 나올거 같으니 자 살기공격 자 살기공격 일단 이쪽으로 등래줬고 저 로봇이 우선은 저 로봇이지 솔vest encima 자 노완단은 직접 이동을 못하나? 아 노안다 먼저 들어왔구나 방어 뭔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니 한 칸씩은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쟤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을까? 뱀프 쓰고 쟤들은 바로 도와주러 갈까? 쟤만 돼도 도와주는 건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할래야 하기 전에 쟤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둘이서 정리하고 반격 저들하고 자폭만 유도시킬 수 있으면 잡는거야 캐릭터 자체가 그게 많은 것 같은데 치타가 많이 터지는 캐릭터 같아요 일단 뱀프 일단 뱀프 안전하게 가야지 좋아 일단 쟤까지는 와줬고 아 잠시만 쟤가 오는 바람에 저물이 잡혀있구나 얘네들 끝내야죠 그냥 리디를 잡아줘야 된다 리디를 잡아줘야 된다 마지막화 살벌하구만 마지막화 맞나? 이 정도는 거의 마지막화 아니야? 그때 굉장히 짧았던 것 같은 기억은 있는데 와 저기 서비스가 나냐? 어 얘 천인데? 걔네 잘못했다만 해보면 되지 오케이 자폭 간단해 갑시다 아홉쇠 먹고 저쪽이 먼저구만 일단 얘가 열어주고 얘도 먹자 물 안 모아놨다 이래서 다 쓰네 하아 하아 어쨌든 내가 원하는 데 때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 아홉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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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도 나갈 수 있냐? 아홉쇠 안 나가지 그럼 그렇지 아홉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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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홉쇠 얘가 얘가 키에요 지금 뱀프 쓰고 몇 개너 먹냐 당 moment 기는 먹어 자, 200% 오, 마블 강해 강해 쟤들이 자폭해줄 줄 알았지 눈이 문제고 얘가 받아줘야 되는데 얘들아, 자폭해라 자폭 반만 안 깎이면 된다 와, 진짜 길었다